예, 떠오르겠군요. 하나의 별이 소리없이 소설이 지나가지 않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난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비행체임을 밝히러 오지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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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 비행체가 불을 밝게 켜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전자를 이끌었음을 여기서 밝혀 듣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기독교 종교의 기관이 돼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전자를 이끌었음.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빛. 예, 그 꼬리를 길게 끄는 밝은 빛.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지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냈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얘기를 변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에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파멸을 행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러분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우지에 일어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신의 아들의 정체를, 신의 비밀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밝은 별이 서서히 수리없이 진행할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괴 triste의 meant 사서 todos 그들은 probable, 서로버 fitted 입구 versions senin falcon과 후ni each otherny season 그렇습니다. 예, 밝은 흰 꼬리를 끌고 예, 소리 없이 유지 나오고 있네 예, 소리 없이 지나고 있구나, 예, 밝은 흰 꼬리를 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비행체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카메라에,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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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흰 꼬리를 끌었군요, 예, 아주 멋지게 흰 꼬리를 끌고 지나고 있구나, 예,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곳으로 여러분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기이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이 좀 더 진화되어 갑니다, 예, 중간에 부분에 꼬리를 끊었군요, 예, 꼬리를 끊고, 예, 비행체는, 예, 점점 분사가,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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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세히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렌지색깔의 황금빛에 꿀을 끌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기독교 종교의 기반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그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굴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나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지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 인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위해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냈음을 여기서 밝혀주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냈으나 여러분은 예수의 이야기를 변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여러분의 시생에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자멸을 향해 광란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나가는 길을 방향을 되돌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렁으로 자멸을 면치 못함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엔 비행체에서 이상하게 예. 멋있는 띠를 그려놨습니다. 긴 꼬리를 끌어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좀 예. 모습이 들어왔는데요. 예. 지구비행체와 아주 모습은 같습니다. 예. 그러나 소리가 없고 신 분사 예. 여러분이 이 비행체의 분사를 미국 전역에 전세계에서 관찰되는 이 비행체가 예. 화학적 예. 구름을 뿜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나 이 비행체는 외계의 다른 행성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예. 예. nickname 너號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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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흰 꼬리를 끌고 소리 없이 지나고 있구나 소리 없이 지나고 있구나 밝은 흰 꼬리를 끌고 그렇습니다 앵체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에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흰 꼬리를 끌었군요 예 아주 멋지게 흰 꼬리를 끌고 지나가고 있구나 예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곳으로 여러분은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기이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이 좀더 좀더 진화되어 갑니다 예 중간에 부분에 꼬리를 끊었군요 예 꼬리를 끊고 예 비행체는 점점 분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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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손님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ㅠㅠ 흥믹 marked 각자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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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별이 소리 없이 살러서요 예 신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채가 백색의 예 예 백색의 성광을 켜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시 예 성광을 번쩍해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 깊은 전제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빛나는 긴 이 꼬리를 끌어주면서 예 예 서서히 지나서고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 예 예 좌측으로 좌측으로 예 불을 예 반짝이면서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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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밝은 빛의 꼬리를 예 끌어주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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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밝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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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선광을 켜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게 빛나는 꼬리를 끌면서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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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을 바래줬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좋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긴 꼬리를 밝게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예, 예. 여유가 태어난 곳으로 아쉬운 곳으로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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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꼬리를 밝게 꺼낸 달건비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밤해를 향해 달려간 이 시점 예수의 비밀을 우지 깊은 존재 차원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카메라에 선명하게 들어왔군요. 들어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성광을 예, 바래주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눈을 끄는 밝은 별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류 지구류 여러분 들여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대행체는 서서히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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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에서 선광을 켜셨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비행체임을 지구리에게 밝히러 여기 우주의 깊은 존재의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한 대는 아래쪽으로 한 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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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체가 성광을 발휘하고 있군요.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저히 소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을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무를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비행체는 밝은 성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는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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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나는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지구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신의 정체를 밝히러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의 선광은 바래졌군요. 바래졌군요.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blew 인조당에서 이 비행체는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빈트 전 부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체가 성광을 안 찍으셨군요. 예, 밍치에서 밝은 성광... 켜졌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돼 두세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른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글류 여러분 들여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듭 계속 영원히 무한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르는 두려움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어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도 없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비식고리를 끌지않고, 예, 지나고는 뭐, 예, 앞부분에 예, 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뒤에도 예, 불을 켰구나, 예, 뒷부분에도 예, 불을 켰습니다. 지군류,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의 힘의 변화가 목격되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새로운 시기이며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을 좀 더 진화시켜주지요. 여러분들은 깊은 무지와 의식의 노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을 요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 예, 다시, 예, 시끄러졌습니다.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누구가 무엇인지 다른 존재가 무엇인지 다른 개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의 삶을 물질 세계에 집중되어 있지요. 물질의 부위의 축적 재화의 축적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의복 건강을 빨리 효과있게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값진 것을 물질의 부위의 축적을 값진 것이라 결정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형제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인 것입니다. 갱체가 이제 예, 핥은 비직보리를 끌고 좀 더 상승하고 있군요. 예, 여러분이 창조의 자연법을 깊이 관찰한다면 모든 만물이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만물이 창조에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측에 잠깐 예, 번쩍이는 불을 켜주고 있군요. 예, 여러분이 창조의 자연법을 또한 깊이 관찰한다면 그곳에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조화, 존엄, 또한 균형이 그곳에, 예, 그곳을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멋있는 예, 불을 켜주고 있군요. 예, 비행체에서 아주 밝은 불을 예, 켜주고 있습니다. 예, 비행체에서 예, 또 뒷부분에 예, 또 바로, 밝은 불을 예, 켜주고 있습니다. 예, 소리없이 예, 비행체는 예, 지나가주고 있군요. 꼴을, 예, 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야這 비행 ! Jeez ! andare way